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은성훈입니다. 6월 모의평가 잘 치르셨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겠지만 특히 사회문화는 제일 마지막에 치르는 과목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로한 상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고갈된 상태에서 치르는 시험이라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재실력 발휘하기가 더 어려운 시험이기도 해요. 근데 끝까지 잘 치르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총평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느끼신 그대로일 겁니다.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은 다소 조금은 의아할 정도로 좀 쉽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공부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이랑 극과 극이죠.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괴롭혔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뭔가가 있어서 깜짝 놀랬다거나 할 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지 않았나. 그래서 뭐 예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선생님이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총평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서 왔고요. 지금 시험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단위로 메가스터디 지금 등급컷이 아직 안 올라왔죠? 실시간으로? 예.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탐도 곧 올라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 생각 같아서는 지금 40점 때 후반 40만 7, 8점 정도의 1등급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한테 DM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봤다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들 다 쉽게 잘 봤다는데 저는 지금 점수가 좀 형편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맞았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공부 상태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에 나왔다면 수능에 이 정도 난이도라면 아마 만점자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1등급컷은 뭐 50점이 틀림없지 않을까. 이 정도 되는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평이기 때문에 사탐 준비가 돼 있는 정도가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학생들마다. 그래서 등급컷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에 나올 리도 없고 만약에 수능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고 한다 하면 아마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평가원도 아마 그 정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첫째는 일단 수능보다는 작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 뭐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금 성적이 썩 좋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좀 곤욕스러운 얘기긴 한데 과감 없이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다소 좀 난이도가 좀 낮았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느끼기에는 평가원이 상당히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 수능이 워낙 불사탐이었기 때문에 사탐 때문에 망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탐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하고는 있었을 것이고 선생님도 아마 선생님 수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24학년도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샘 생각에는 평가원이 조금 쉽게 내려다가 좀 지나갔어. 너무 오버했어. 조금만 더 쉽게 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쉽게 내는 바람에 조금 변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데 이런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낮은 시험대로 여러분들 대처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량이 많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와 어중간하게 돼 있는 친구가 이게 변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복불복이 될 수도 있고 한 문제를 실수로 틀렸는데 나락으로 가는 이런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긴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꼼꼼함과 반복과 실수를 없애는 싸움이 정말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오히려 좀 가져야 될 거는 3등급 이하 수험생들에게는 강한 학습 동기가 될 거다. 샘이 지난번에도 난이도가 쉬울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탐을 잘 못했던 거야. 공부도 많이 못했고 사탐에 좀 나는 재능이 없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라? 해보니까 점수가 좀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은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작년도 수능 문제 같은 거 봤더니 29점, 30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막상 이번 6월 모의평가 선생님 저 40점 넘었어요?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 학습 동기를 좀 더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도 이거보다 조금은 더 어렵겠지만 뭐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날은 내가 만점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든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3등급, 4등급, 3, 4, 5등급 때 있는 3, 4, 5등급 때 있는 친구들도 이거 여차하면 1등급도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구나. 내가 지금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선생님 생각에는 30점 때 후반에서 40점 때 초반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를 상위권에 원래 랭크했던 분들은 거의 40점 때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거기에 밀집되어 있고 제일 많은 학생들이 아마 30점 때 후반에서 40점 때 초반 사이에 분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부터는 어차피 한두 문제 싸움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쉬운 수능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공부 조금 했는데 사회문화 지금 50점 만점 나왔다 실수로 하나 틀리긴 했지만 48점입니다 47점입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축하는 드립니다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사회문화는 이제 다 됐구나 뭐 이런 생각 하기에는 이르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딱 든 생각이 여기서 방심하다가 또 날라가는 애들이 있겠구나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는 절대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평가원 기출과 주제 유형 모두 패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부 문항에서 주제 통합형 문제가 출제됐다 15번 문제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뭐 그런 좀 특이한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나머지는 뭐 최근에 평가원의 기출과 문제의 주제 유형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난도는 다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의 유형은 그대로고 주제도 그대로인데 난이도만 조금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혹시 시험지 갖고 계십니까? 지금 15번 문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 복지제도에서만 지금 도표통계의 주제가 노부유 문제 그죠? 연령별 분포 노부유 문제 그 다음에 복지제도 문제 그 다음에 남녀 격차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세 개가 그대로 올해도 갈지 아니면 뭔가 하나 정도는 변화가 있을지 이게 이제 선생님은 좀 관심사다 이렇게 지난번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복지제도를 아예 빼기도 뭐하고 빈곤율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도 아예 또 통계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안 내기도 했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 섞는 그냥 신용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이 15번 문제에서는 복지제도 통계 문제이면서 거기다가 뭘 넣었냐면 상대 빈곤율을 넣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나왔었던 뭐 1인 가구의 인구수 부부가구의 인구수 같은 것까지 가구별 인구 분포까지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5번 문제가.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취하려고 애는 쓰고 있구나. 이제 이게 9월 모의평가까지 봐야 사실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힌트는 줬어요. 통계 문제 3개를 지난 수능과 똑같은 패턴으로 내지는 않겠다. 그중에 한 문제 정도는 뭐 빈곤율이 나올 수도 있고 가구 분포나 인구 분포나 이런 것들도 좀 섞어서 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머지 남녀 격차 문제 있었잖아요. 남녀 격차 문제 연령별 임금 이거는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를 조금 물을 좀 뺀 물을 좀 뺀 상태에서 했다. 뭐 이런 정도. 그 정도 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노부유 문제는 거의 뭐 그냥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T년도, T450년도, T4100년도 노부유 총인구. 총인구가 어떻게 변했다. 부양인구가 몇 프로다. 이런 조건 몇 개 줘가지고 인구수를 비교하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도표 통계 문제가 그 정도였다면 개념 문제는 더 했어요. 개념 문제는 더 쉬웠어. 사실은 그냥 뭐 고민할 게 많지 않은? 고민할 게 별로 많지 않은데 느낌상으로는 조금 예전 문제 스타일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거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 할 때 문제 하나하나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잠깐 좀 사라졌었던 좀 한 7, 8년 전에 통계 문제? 7, 8년 전에 개념 문제에서 좀 강조되던 것이 최근에는 조금 뒤로 빠져 있었던 형태들이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약간 이것도 레트로 열풍의 하나인가요? 수능 출제자, 평가원의 출제진들도 약간 좀 레트로한 느낌? 약간 좀 옛날 기출 문제에서 좀 뽑아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았고 이제 감성적으로는 옛날 문제인데 난이도는 물을 좀 뺀 이런 형태라서 아직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대충 보이는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6평, 9평, 수능 순으로 점차 난도를 높여가려는 의지가 보인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선생님하고 공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재수생 여러분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작년 6월, 9월 아 선생님 사회문화 뭐 별거 아니네요. 만점 그냥 턱턱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능 날 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 사탄망에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많아요. 선생님 재수생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10중 대여섯 명이 탐구망해가지고 재수한다는 친구들이 반이 넘어요. 작년에 사탐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건 평가원에 타도 내가 좀 하소연을 해보고 싶은 게 6월, 9월에 적당히 좀 수능에서 보여줄 정도가 뭔지를 그 난이도의 높낮이다든가 또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린 이런 걸 한번 강조해서 수능에 출제할 거니까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좀 예고편이라도 좀 띄워주고 그리고 수능에 좀 내야 되는데 6월, 9월은 만만하게 짝이 없게 냈다가 수능 날 그냥 그냥 후두를 패는 거죠. 이거에 여러분들 엄청 많이 당해요. 그래서 6월이 쉬우면 쉬울수록 선생님은 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마 6평 지금 만점 받고 47점, 8점 받고도 썩 기분이 뭔가 이거 당한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촉이 틀린 촉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9평 수능 가면서도 실력을 더 높여야만 그 점수가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무슨 점쟁이 빤스 입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가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 정도 난이도로 줬더니 6월인데도 불구하고 6월 1일이니까 사실 6월 달도 다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1컷이 이렇게 나와? 2컷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너무 쉽게 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조금 난도를 높여 나갈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낮을 거예요. 선생님이 거의 이건 선생님의 확신 비슷한 건데 작년 수능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나 그래도 지금 6월에 보여준 이 정도 갖고는 수능을 내지는 않는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난도 문제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너무 방심하지 마시라.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시킬 수 있도록 좋은 문제들 많이 생산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남았다는 친구들이 많아. 이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 선생님 너무 쉬워가지고 15분 컷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30분을 줬는데 왜 15분 컷을 해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중어진 시간은 충분히 다 써야 돼요. 지금 15분 만에 풀었어. 다 맞은 것 같아. 느낌은 그렇지만 항상 본인의 촉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더 써서라도 혹시 틀린 거 없는지 또 검토하고 다시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대충 한 10번까지 왔는데 아직 시간이 이건 뭐 10분은커녕 7분, 8분만에 내가 10번까지 왔다 싶으면 워워해야 돼요. 혹시 내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빨리 푸는 데 집중하다가 놓치는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개념 17문제를 완벽히 풀어내는데 시간을 좀 충분히 써도 좋겠다. 올해의 패턴이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 문제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도표 통계 문제 3개를 풀기 위해서 막 15분을 남겨놔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고 10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분 안에 17문제 개념 문제를 푸는데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조금 넘는 시간 한 문제당 1분 조금 넘는 시간을 충분히 써도 좋다. 이거를 막 20초, 30초 안에 푸는 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쉬울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쉬운 수능일수록 한 문제 오답이 주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을 못 가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그거 실수 하나로 틀린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력을 가지고 개념의 시간을 좀 더 더 써주는 게 좋겠다.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통계 문제 난이도에 미리 주눅들어가지고 막 얼레벌레 개념 문제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최신 3개년 이전 기출 문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2, 3년 동안 좀 유행했던 문제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느낀 건 약간 진짜 조금 이건 옛날 스타일인데?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내용과 질문 형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살펴보려면 조금 예전 문제더라도 좀 멀리 가면 한 7개년? 5개년에서 7개년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좀 뒤져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죠? 선생님 여러분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 기출, 도표 이거 아닙니까? 사회문화에서는 이건데 개념, 기출, 도표를 3회독은 최소한 하고 9평을 치르겠다. 이 각오를 임해주세요. 오늘 시험에서 좀 망했다는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 주변에서 아 3은 너무 쉬웠어. 몇 점이야? 42점이야. 망했어. 이런 친구도 있는데 저는 옆에서 소리도 한번 못 내고 지금 30점 겨우 넘었어요. 심지어는 29점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시하려는 걸로 듣지 마시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난이도에서 나는 30점대를 못 벗어났다. 나는 심지어는 30점도 못 맞았다. 한다면 오히려 그냥 간단해. 안 했으니까. 누굴 원망하리.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나?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하면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해도 안 나온 거야. 진짜 그거야말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선생님 저는 사회문화를 6개월을 팠거든요. 정말 6개월 동안 선생님 강의 진짜 두 번 최소한 2회독은 하고 개념 기출 도표 2회독은 하고 6평 보라 해서 2회독 다 하고 꼼꼼히 막 수강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런데도 3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29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거야. 그건 진짜 심각한 거야. 근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점수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밀린 거 남들은 2회독 다 돼 있으니까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9평 치르는데 한 바퀴 돌고 문제도 좀 풀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다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남들 못했던 2회독, 3회독 두 번, 세 번 더 해야 줘야 돼요.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해야죠. 남들이 나보다 더 앞서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하고서 걔들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뾰족한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없다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한의 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질적인 방법이 양이 비슷한 상태에서는 어떤 뾰족한 수가 있고 누굴 만나서 어떤 컨텐츠로 수업 듣느냐에 따라서 역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 양 자체가 반에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컨텐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을 좀 채워줘라. 그래서 개념, 기출, 도표를 진짜 3회독은 하고 내가 9평을 치른다. 이번에 6평 망했으니까 주어진 3개월의 시간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 2편 1개줄이 이제 현장에서 다음 주면 종강을 해요. 업로드도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고 6평까지 치르고 나서 전반전을 선생님이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전 아닙니까? 전반전을 1대0으로 지면서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고 한 골 넣고 기분 좋게 1대0으로 앞서고 후반전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는 끝나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항상 축구 경기든 뭐든 후반전이 항상 중요하죠. 그죠? 이제 여름방학서부터 불타는 여름 얘들아 불타는 여름 선생님도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조금 고득점자들을 위한 십지선다 비밀특강 또 아직까지 개념 기출 도표가 좀 미완성인 분들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했던 이거 있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으로 돌아와서 개념 도표 기출 한꺼번에 같이 구평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 같이 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화면이지만 만나서 같이 하는 동안 사회문화만큼은 그래도 좀 걱정 없다. 저 사람하고 내가 수능 끝까지 간다. 이런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생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사실 이거 지금 총평을 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총평을 보면서 내가 오늘 뭘 잘못했고 다음 수능을 어떻게 지금 선생님들은 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도 캐치해 보려고 지금 이 라이브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시겠죠? 한 번에 모의고사 점수에 1위 1비 하지 마십시오. 잘 봤다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못 봤다고 너무 상짐하지 마시고 어차피 1대0으로 지고 시작하는 거든 1대0으로 이기고 시작하는 거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후반전에 얼마든지 다시 역전패 당할 수도 있고 역전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전을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고하십시오.